예레미야 예레미야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세가지 환상은 무엇인가? 살구나무가지, 끌렁가마, 무화과, 두광주리 예레미야 1장, 그리고 24장 24장이네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은 9절까지 있네요 게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힐기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다가 건설하다가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땅이라는 거 보니까 베냐민 족속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이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이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사로잡혀 갈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요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요하의 말임이라 하시고 요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하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두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구배가 졌다는거죠 구배 기울기가 그 안쪽으로 기울어진 기울기를 구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처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마가 비스듬하게 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마에서 지금 뭔가 끓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게 다 흘러 넘치겠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 부어진다는 거죠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적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선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여 선적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1장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세가지 환상은 살구나무가지 끌렁감아 우화가 두강주리는 안나왔습니다 아직 우화가 두강주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이죠 예레미야 24장으로 24장은 10절까지 있네요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아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 그랬죠 여기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가 두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기 나오네요 무화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가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가가 있더라 언제라고요 너부간네살왕이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러니까 너부간네살왕 때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가 이온대 그 좋은 무화가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 갈대아인의 땅이 바벨론인 바벨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년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4장까지 읽었습니다 팔구나무가지 끓는가마 무화가 두강줄이 여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세가지 환상입니다 2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 화살통은 열린 무엇이오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예레미야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31절까지 있네요 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이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이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몽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져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요하의 것이 아니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요하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요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들이 그들이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여 쓴 적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여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우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하를 부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적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이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나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느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끝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해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것을 읽어보면서 작금의 우리 상황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요 자 제레미야 5장 16절입니다 3번 문제 하나님께서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저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혼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험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야락에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둔 장소가 실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불을 지져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그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식 아버지 부녀 딸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른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 어른에 속한 모든 자식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국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어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노와 분노를 붙는다고 합니다 진노와 분노를 붙는다 왕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재물과 견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이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국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 나니 인신제사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사당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공동요지죠 이 백성의 시체가 공동의 셔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그리에 기쁘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입니다 4번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무엇하여?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입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9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건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낙은 애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험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미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야만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야마 그들에게 불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불을 지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으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중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혹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국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흐렀으므로다 하미로다. 그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돔과 암문자손과 모합과 및 광야에 살면서 할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우렛 모든 민족은 한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못받았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16장으로 갑니다. 16장 21절까지네요. 예레미야 16장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굳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살과 기건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원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미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타락의 힘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아니하미라. 숨겨지지 못하미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미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활란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험앙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 16장 19절 에레미야 유... 에레미야입니다. 6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17장입니다. 헤리미야 17장입니다. 27절까지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필로 기록되었으면 지워지지 않겠죠?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도다. 그래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구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영화로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를 떠나는 자는 헐게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해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뜯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위서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오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의 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셨다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는 아니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셨다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하는 말이고요 할지니라 이 사람이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셨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할지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이 있고 그 선지자의 입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그 선지자의 입장을 다시 기록자가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의문이 들었었는데 다 이게 하나님과 선지자와 이 글을 쓰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말을 또는 글을 전하는 기록자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아주 대단하죠 이런 표현들이 참 대단합니다. 몇 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17장입니다. 6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죠.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포기장의 온기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게 한 것은 예레미야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장입니다. 19장은 15절까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한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디 있다구요? 하시드문 어귀 곁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주미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들였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백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도백 죽임의 골짜기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저갑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업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업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업으로 도백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져 선적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기도 나오죠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셨다 하라 하시니 도백 땅처럼 되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이건 선지자죠 예언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라 하시니 이건 기록자죠 예레미야가 요하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백에서 돌아와 요하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업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업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미라 하시니라 19장입니다 후기장의 온기를 사서 신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게 한 것 19장입니다 죽임의 골짜기 신놈의 골짜기 도백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도백 도백 도백이라고 했죠 도백 도백 두 번입니다 요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입니까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20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다 18절까지 있습니다 20장 인멸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요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메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체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른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마골 미사빕 바스훌의 다른 이름은 마골 미사빕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업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아까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골 미사빕이라고 했죠 마골 미사빕아 바스후라 마골 미사빕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 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를 핍박한 사람이죠 여하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하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하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붓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하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래어 싸운 즉 죽게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배가 부른 채로 있으면 아기를 못 낳는 거죠 배가 계속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했으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사야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말을 하죠 왜 태어났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문제 바벨론 너부간네사로의 공격을 받은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무엇까지 된다고 하셨는가 전리품입니다 예레미야 21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시드기아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바스울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기 나십니까 혹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골미사빕 마골미사빕이라 그랬죠 바스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스울의 마골미사빕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마골미사빕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요하께 강구하라 요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기서 그가가 뭡니까 그가 그가 누구죠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여기서 그는 요하죠 요하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그가는 누굽니까 너부갓네살왕이죠 너부갓네살왕이 우리를 떠나가리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말기야의 아들 바서울과 마골미사빕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니아 바서울과 스바니아 스바니아가 그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바서울과 스바니아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두 사람 시드기아 왕이 보낸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 산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성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진노 분노 대노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염병은 왜 생긴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대노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더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업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척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손이 세 손이 나오죠 너부간네살왕의 손 그들 원수의 손 그들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그들이 척은이 안여기고 긍휼이도 안여기고 불쌍히도 안여긴다 완전히 그 이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거의 뭐 사람의 목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고 대노하고 진노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히틀러 나치 정보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납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요 칼날로 치되 척은이 여기지도 않았고 긍휼이 여기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 분노 습습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은 두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즉 할래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건과 전염병의 주거련이와 너희를 애워산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너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진 진 쪽에 어떤 남겨진 물건들을 가지는 거죠 전리품 전쟁에서 전리품을 들고 성전국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목숨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목숨은 전리품이 된다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은 하되 그 목숨은 전리품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목숨이 전리품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목숨은 이제 이들의 것이라는 거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성읍으로 향한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그런 구약에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축복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보통 복을 주기 위한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팔을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여부가 네 살이죠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는 여부가 네 살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너희 끌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려온다 그러죠 북방에서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 중에 끓는 가마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부어진다 그러죠 남쪽으로 부어지니까 그들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전리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요하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라 하신 살룸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 아하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라 하신 살룸의 다른 이름은 여호 아하스입니다 예레미야 22장과 열한기하 23장에 있습니다 열한기하 23장 앞에 우리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12장은 30절까지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러기를 다위서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치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위서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 맹세할 대상이 없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앞부분이죠 내가 내게 길러앗 같고 세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미랄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요시야의 아들이 살룸입니다 유다왕 살룸 요시야의 아들이 살룸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디서 죽는다구요? 잡혀간 곳 바벨론입니다 갈대와 땅에서 죽는다는 거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설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이슬, 진저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대반원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요하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요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요호야김의 아들의 고니야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간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누굽니까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이죠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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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다시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고니야는 자식이 없을 거다 자 22장 22장 인데 잠깐만요 12장 11절 10절 산룸의 다른 이름 여호 아하스 잖아요 예레미야 22장 인데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산룸이란 말만 있는데 여호 아하스라는 말은 11기 하에 나오나 봅니다 11기 하 23장으로 갑니다 11기 하 23장을 한번 13장 몇 절입니까 30절에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룸의 다른 이름입니다 산룸의 다른 이름 이게 산룸이에요 산룸 산룸이 이 산룸이 이 산룸입니다 산룸이 작가님이 얘기했던 작가님이 얘기했던 자 산룸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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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흘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로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 살룸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3장 11기하의 30절에도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이름이 요호아하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살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호아하스나 여기에 나오는 살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시아 왕이 아수로 왕을 치고 유브레다 감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바로 너구한테 요시아 왕이 죽는 일입니다. 이게 머기또에서. 머기또에서 죽잖아요. 요시아 왕이 애국 왕한테. 바로 너구한테. 바로 너구 왕한테 죽습니다. 그때 머기또에서 요시아 왕으로 돌아와 요시아가 죽었습니다. 장사님 백성들이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겠죠. 그 아들이 요호아하스. 다른 이름은 살룸이라는 말이죠. 11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6번부터 12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 같이 매장 당할 것으로 예언된 유다 왕은 누굽니까? 요호야 김입니다. 예루살렘 22장 18절로 19절을 갑니다. 22장 그러므로 요하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동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야 하며 동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 김입니다. 여호야 김 2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라 예언된 왕 고니야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죠 여호야 김 또는 여고냐 라고 합니다 여호야 김 여고냐 예레미야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4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 장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호야김의 아들 보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관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과 바벨론의 왕 너부가 내 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열한기야 24장 6절 8절에도 있답니다 열한기야 열한기야 24장 6절 8절입니다 열한기야 24장 6절 8절 여기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의 이름이 고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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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야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이 고니야인데 그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라대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후스다유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또 있습니다 또 역대상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요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득이야 시득이야는 아니죠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김이 여고냐고 여고냐가 고니야입니다 이 세 이름이 다 똑같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14번요 예레미야의 예언 중 무화가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 장은요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요 고니야 여호야긴 유다 구간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4장에 나오죠 24장에 나옵니다 고화가 두 광주리 환상 15번요 유다 왕국이 몇 년간 바벨론의 정복하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까 유다 왕국이 몇 년간 바벨론의 정복하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으로 갑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6번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도 아까 여기가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예언한 모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 예레미야 26장으로 갑니다 26장으로 갑니다 26장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여서나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 1번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끊고 유다 백성이 유다 백성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거짓 여언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8장 10절 11절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끊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 자 예레미야 18번 문제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라마에서 슬퍼하며 홍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15절로 갑니다 31장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홍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9번 문제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냐 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31장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도를 먹으면 이가 시다 당연하죠 20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새 은약은 새 은약은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새 은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은약을 맺으리라 이 은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은약을 깨뜨렸음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은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요하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하니라 해는 낮의 빛 달과 별은 밤의 빛 빛, 빛, 빛이죠 해와 달과 별만 있으면 빛은 없는 거에요 낮과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신 이유는 빛을 내게 하기 위합니다 빛, 빛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한 거죠 빛 빛이 있어야 낮이 있고 밤이 있어지는 겁니다 낮과 밤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은 빛이 먼저죠 빛 빛이 있어야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겁니다 낮과 밤이 있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은 해와 달과 별들로 빛을 내게 하는 거죠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여호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하를 위하여 건축 될 것이라 여호하의 말씀이니라 하나 낼 망대 이런게 나오면 유심히 봐둬야 합니다 현재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 낼 망대 청량줄이 곱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가랩 언덕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고아로 돌아 고아도 그냥 부모 없는 아이 사람을 고아 그 고아가 아닙니다 이건 지명입니다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하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동쪽 마문의 모퉁이라고 합니다 동쪽 미문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0절입니다 다른 버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버전 성경을 몇 장인가요 몇 장 몇 장 할까 31장 40절이죠 예레미야 31장 40절요 자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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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베리미야 이케 게레미야 계역 계정만 볼 게 아니고 소중 세번역도 같이 보입시다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들어온 시내에 일어나는 모든 고지 동쪽 마문의 모퉁이도 마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표준 세번역은요 그 다음에 시체와 제 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들어온 시내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일어나는 모든 평지가 나아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 여기 나오네요 거기서 청량줄이 가랩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제 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들어온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일어나는 모든 평지가 잠깐만요 10절이잖아요 10절이잖아요 지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들어온 시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일어나는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거는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다르죠 여기 마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밭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문이라는 얘기가 이 밭이라는 얘기네요 밭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퉁이에 일어나는 요하의 거룩한 곳이니라 상의되고 그러네요 안 찾아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쪽의 밭들의 계역 계정에는 마문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밭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세번역 말고요 계역도 말고요 32 베나잎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길끼리 길끼리 길끼리로 갑니다 The whole valley where there are the bodies and the ash 이제 드론 and all the 테라스 테라스 같은데 are of the 기드론 valley 기드론 골짜기 on the east as far as the corner of the horse gate 자 이게 마문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마문 모퉁이 모퉁이잖아요 모퉁이를 돌아 말문입니다 말문 그러니까 horse gate 말문이네요 말문 will be holy of the lord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거죠 마문 horse gate horse gate the city will never gain 그 도시는 다시는 결코 다시는 무무하지 않을 것이다 up rooted or dem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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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전화위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horse gate 네요 horse gate 마문 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마문 horse gate horse gate horse gate 입니다 자 다음은요 예레미야가 21번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갈대아인과 싸울 때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둔 유다왕은 누굽니까 다시요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발대아인과 싸울 때 발대아인과 싸울 때 승리하지 못할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둔 유다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 입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죠 아까 그 그 요호야 김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고니야, 요야긴, 요고냐, 그것도 아들이고 요야김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뒀답니다. 예레미야 3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로 5절입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때가 언젭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너부간 네 살 열 여덟째 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요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어디에다 가두었다고요? 어디에다 가두었다고요?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가둔 사람은 시드기야 왕.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2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멜의 밭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로 갑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숙부. 숙부 살룸. 살룸이 누구죠? 살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 아하스라고 그랬죠? 여호 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 아하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살룸이 여호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호 아하스. 여호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호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호 아하스의 다른 이름은 살룸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살룸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맞았네요. 헷갈렸습니다. 살짝. 여호 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입니다. 있습니다. 32장 7절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여호 아하스의 아들 하나멜이 그러니까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름이 하나멜입니다. 살룸의 아들이니까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여기야가 이르되. 여기서 내 숙부라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숙부. 여기서 내 라는 말은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숙부 살룸. 시드기야 왕의 숙부 살룸. 그렇죠.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이 숙부는 시드기야 왕의 숙부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숙부.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를 궁중시위대 뜰에 가둬놨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한 얘기입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사라고 한 것. 시드기야 왕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 와서 사라고 하는 거다. 숙부 이름이 뭡니까? 살룸. 요호 아하스입니다. 살룸. 그 다음에 봅시다 봅시다.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고 아나도스에 있는 하나멜이죠. 하나멜의 밭이죠. 하고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록입니다. 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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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장 12절입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나의 숙부의 아들. 나는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나의 숙부 살룸이죠. 살룸. 요호 아하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붙이며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록입니다. 바록입니다. 자 23번까지 끝났습니다. 게레미야 24번 문제입니다. 그들 선조의 명한 것을 굳게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절제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범이 된 족속은 누구입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게레미야 35장 고 11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부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고나메 내가 누굽니까? 이게 봅시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때에 요하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요하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의 아들 나오죠. 야아사냐 예레미야의 아들은 야아사냐입니다. 요하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익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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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다리아의 아들이 하나님입니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위드라 방위드라 그 방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살룸은 아까 여호 아하스라고 그랬죠. 여호 아하스 여호 아하스 아까 누구의 숙부라고 그랬죠. 살룸이 누구의 숙부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살룸이 숙부였죠. 살룸 숙부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숙부네요 예레미야의 숙부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레미야의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숙부 예레미야의 숙부 할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드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내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간네살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레갑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 레갑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 요나다비의 명령대로 한거죠 25번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누구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지금 나왔죠 요나다비입니다 요나다비 35장 8절에 우리 읽었잖아요 요나다비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다비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요나다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요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네리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룩입니다 36장 4절로 갑니다 36장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요하께서 저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입니다 바룩입니다 27번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예레미야를 왕의 명령으로 구출해 준 사람은 누굽니까 에벳 멜렉입니다 38장 10절로 갑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시드기아 왕 같은데요 10절이죠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바스울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까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죠 바스울의 이름이 아까 바스울의 다른 이름 마골미사빕 마골미사빕이라고 그랬어요 마골미사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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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울의 다른 이름은 마골미사빕입니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 적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년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 근데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아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둥이에 던져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누굽니까? 시드기아 왕의 아들이 말기야라는 거죠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둥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둥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둥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둥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예레미야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들 아까 시드기아 왕의 아들레미가 있는 곳 감옥들 예레미야 38장 2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감옥들에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게 함락된 때는 시드기아 통치 몇 년인가 시드기아 제 11년입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로 갑니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 9년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제 9년에 쳐들어왔구요 제 11년에 함락됩니다 9년에 쳐들어왔구요 11년에 함락이 되죠 시드기아 11년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때입니다 시드기아 제 11년 30번 문제를 한번 30번입니다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 함락 후에 시드기아 제 11년에 함락을 했죠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게 했습니까 선대하고 헤아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너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39장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헤아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너부사라단입니다 너부사라단 31번 문제 31번 문제 예루살렘 멸망 후 누가 유다 본 고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누가 유다 본 고울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40장 5절로 갑니다 게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그가 본 고울의 총독이 되었습니까 그다리아입니다 그다리아 사실 그다리아 여기 있네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러니까 너부간네살 왕이 그다리아에게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웠다는 거죠 그다리아가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며 아히감의 아들이랍니다 그다리아입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시더기아 11년에 탐락했죠 너부간네살 왕이 멸망 후에 유다 성업들의 총독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41장 1,3절입니다 41장으로 갑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이스마일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유다 총독이죠 너부간네살 왕이 세운 유다 총독입니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그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미스바에서 나왔죠 답이 이스마일 이스마일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50장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랍니다 바벨론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사람의 땅이죠 3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51장 7절로 갑니다 51장 7절로 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무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 이것으로서 예레미야를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 THAT FANTASTARA 항암 557